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 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메이온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1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하면 일단 표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가지 표적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하고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적으로 기록하는 데 비중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표적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다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었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47절 말씀이죠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재차 간구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어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벗어나는 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떠올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출구다 예수가 나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고 나의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출구가 되신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간단하게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간단한 반응입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간단하게 선언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간단하게 반응합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심플한 믿음의 반응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두온에게 기뽀르하일 큰 용사라고 말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 소녀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에서 잠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아버지는 하신 말씀을 믿고 갔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아들이 낳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고 54절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로 내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된 좋은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복잡하게 신앙 생활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은 심플한 신앙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판 두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말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면 그 뒤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첫 번째 요청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삼 공동체 목회자로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좋은 믿음을 낳지 않아요 기적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남은 신앙 여정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없다 해도 이미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늙고 병들고 추할 때가 아니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정말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적만 줬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공동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중요한 것 비록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생 지침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에만 포커스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샘에 줄 성경 소그릇 묵상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극율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